안녕하세요. 병현세금 5분 특강의 세무사 이은지입니다. 홍원장 절세박사 대다 오늘의 주제는요. 국세청 말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조사가 나온다고요 입니다. 항상 세무조사하면 국세청에서 나오는 건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업장에 조사라는 것을 하거든요. 어떤 조사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도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하는데 현장에 실사를 나오는 건 아니고 세무조사처럼 이런 우리가 소득신고를 했던 자료 계정별 원장을 보내달라 최근 3개 년치의 계정별 원장과 급여대장 이런 자료들을 보내달라고 해요. 왜 이런 서류들을 받냐 하면은 우리가 이 건강보험료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이제 부과하는 형식을 소득금액 이 한 해에 소득금액 즉 이익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자가 매년 5월 달에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를 내죠.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그 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곱하고 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그 이익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익이 줄어들면 소득세도 줄어들지만 건강보험료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는 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의 개정별 원장을 봤더니 사업과 무관한 경비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비들을 다 부인을 해요. 그러면 우리 병원의 원장님의 이익이 올라가겠죠. 비용이 부인이 됐으니까 건강보험료 추징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표자뿐만 아니라 직원의 4대보험료도 병원에서 원장님 대표자가 직원의 4대보험료 절반을 또 부담을 해주죠. 근데 직원들의 4대보험료 신고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과세 급여라는 게 있어요. 자가운전 보조금과 식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비과세 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아요. 근데 특히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사람만이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르시고 무조건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급여에 포함을 해서 비과세를 받게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매월 직원의 20만 원 직원의 급여 중에서 매월 20만 원씩 1년이면 240만 원이잖아요. 그게 이제 3년이 되면은 뭐 좀 어마어마해지겠죠. 거기에서 이제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또 이제 직원의 그 건강보험료를 또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제 조사를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병의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제 또 현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보다 사실 이 심평원 조사를 더 무서워하고 좀 꺼려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심평원에서 병원의 그 운영을 정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되게 막강하거든요.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그 현지 조사 시의 행정 제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면은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의 내용은 병원이 이제 요양기간으로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질을 일정기간 동안 이제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행할 수가 없게 되죠. 병원은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일정기간 동안.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일정기간 동안 또 이제 소득이 없어지겠죠. 면허 정지도 마찬가지예요. 면허,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의약관계 법규를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의사 면허 정지가 돼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병원의 이제 수입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과징금 처분까지 내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양기간 병원이 이제 속임수나 뭐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이제 요양 뭐 급여를 부담시켜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병원비를 이제 부당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이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평원 조사는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